앱 이메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버튼을 클릭하면 배경색이 바뀌는 앱 제작 두 번째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팔레트를 이용해서 디자인 UI를 개발을 하셨다면 오른쪽에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블록 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블록으로 가면 블록 코딩이 나옵니다 화면이 나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이전에 혹시나 프로그램을 파이썬 프로그램이던 어떤 거든 앱 개발을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개발자분들은 블록 코딩이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거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차라리 그냥 코딩으로 짜버리지 왜 이걸 블록 코딩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나중에 코딩을 현재 프로그램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블록 코딩이라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블록 코딩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 프로그램도 있고 앱 인패터도 있고요 나중에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버전이나 그런 것도 블록 코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레고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 블록 코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한테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말 그 아이들이 전문가적으로 어떤 개발자가 된다고 한다면 코딩을 배워야겠지만 아직은 초등학생들한테 그렇게 배우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빨간색 버튼, 노란색 버튼, 파란색 버튼 이게 앞에서 저희들이 제작을 그 이름을 매긴 거 있죠 이름을 바꾼 거? 이상하죠? 이름을 바꾼 거 버튼에서 바꿨죠? 그러니까 요거 요거 요 컴포넌트에서 바꾼 것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바꾸면은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쪽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이름 같은 경우에도 잘 정해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공통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통 블록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있는 이 버튼에다가 주어지는 공통적인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어문이라는 것은 if문 이게 프로그램을 따지면은 저희들이 if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뭐 뭐 한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해라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반복도 있는 것이고요 논리 같은 건 참 거짓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수학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는 말 그대로 텍스트가 표현되는 겁니다 저희 앱에 텍스트가 표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코딩을 좀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열 형태 어떤 배열로 해서 여기다가 값들을 집어넣고 이 값들을 배열 형태로 받아오는 형태 이걸 이제 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들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서 그걸 하나씩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csv 파일 같은 거 우리 엑셀 파일 형태 이게 쉼표 코마로 된 텍스트 파일 있죠 이런 것들도 가져와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색상 이따가 저희들이 사용을 할 겁니다 색상 그 다음에 변수라는 것은 어떤 값들을 설정을 하고 그것들을 이 앱을 제작을 하는데 여러 곳에서 이제 사용할 때 변수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라는 것은 함수로 하나 이제 정해놓으면 그거를 이제 갖다 쓰는 거죠 어떤 기능들을 기능별로 다 구분을 해 가지고 사용할 때 이 함수라는 것을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고요 요건 나중에 앱을 제작할 때 하나씩 하나씩 또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 버튼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빨간색 버튼이란 것을 클릭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언제 빨간색 버튼이란 것을 클릭할 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노란색 버튼이란 것을 이렇게 해서 긁어와도 되는데 다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빨간색 버튼, 노란색 버튼, 파란색 버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따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게요 그래서 언제 빨간색 버튼이란 것이 클릭이 됐을 때 그렇죠 요거 클릭이 됐을 때 인 것이고요 그 빨간색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그 화면, 요 화면이 있죠 그래서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스크린이라고 있습니다 스크린이 여기 있는 그 화면이죠 그래서 스크린 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내리면은 이 배경색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처음에는 헷갈리거든요 네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것을 지정하고 싶다, 변경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지정하기라고 있습니다 지정하기, 처음에는 이게 한글로 이게 우리한테 번역이 돼 가지고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지정하기? 의미가 조금 이야기 어려웠는데 이거는 지정하기 그러면은 배경 색깔, 지정하기의 스크린 원이죠 현재 우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크린 원에 지정하기 배경 색깔이 아까 색깔, 요 색상이죠 요 색상 아무거나 이렇게 갖다 놓고 빨간색이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면 빨간색이다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너무나, 너무나게 조금 화난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만 여러분들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린들이 많다라고 하면 여기에도 스크린이 많겠고 배경 색깔이 아니고 배경, 이미지, 스크린 방향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에도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요것들이 요런 것들이 다 정의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들을 빨간색을 눌렀을 땐 배경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버튼을 눌렀을 땐데 노란색 버튼을 눌러가지고 하나씩 아까처럼 끌고 와도 되지만은 조금 쉬운 방법은 여기에서 오른쪽 복제하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x표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반복으로 여기다가 같이 썼기 때문에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노란색 버튼이란 걸 눌렀을 때 우리가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오른쪽 눌러서 복제하기를 누르시면은 파란색 버튼이란 걸 눌렀을 때 이제 파란색이 선택이 되는 거죠 아 파란색 버튼은 파란색 버튼을 했을 때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했던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에 따라서 요 색깔들이 변경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딩이 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쉽죠 딱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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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게 프로그램이 끝났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하는 건데 위쪽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연결과 이제 빌드가 있는데 연결 쪽에 보도록 할게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AI 컴페니언이라는 겁니다 AI 컴페니언은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요거를 웹 방식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요 결과물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들을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보고 싶을 때는 요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뮬레이터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그게 추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은 그 에뮬레이터가 별도로 하나가 이렇게 뜨면서 요 결과물들이 보는 건데 속도도 느리고 좀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USB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직접 안드로이드 모바일이 있을 때 그 USB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연결이라는 것은 이 결과물들을 그냥 단지 실시간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설치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이 빌드 이 빌드를 통해 가지고 실제 요 파일들을 APK 파일 APK 파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 앱이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이 제작할 때 그 실행 파일이라고 보니 설치 파일이라고 보니 설치 파일이요 그러면 이 APK 파일이 그 안드로이드 모바일에 설치가 되는 거죠 설치가 돼서 계속 설치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연결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게 될 건데 자 하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안드로이드 앱을 만약 안드로이드 모바일을 가지고 있다면은 거기다가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제 화면 제가 설명한 거하고 똑같이요 없다면은 이 녹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녹스 에뮬레이터 라고 있거든요 요 설치 과정은 그냥 생략하겠지만은 녹스의 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게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에뮬레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거 유튜브에 녹스에 관련된 것도 또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안에 링크를 걸어두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설치만 하시면 됩니다 우선 설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설치한 것을 멀티 앱 플레이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당하게 설정을 해 가지고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에뮬레이터가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똑같아요 저희들이 모바일 실행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실행된 거에서 이 구글 쪽으로 이 구글 있죠 요쪽으로 이 그룹으로 들어가시면은 이게 구글 스토어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저는 이제 로그인을 구글 지메일로 로그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인증을 한번 해야겠죠 인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검색하냐 AI 컴포넌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MIT AI 컴포넌이션이라고 이렇게 있죠 그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요 도구입니다 요거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열기라고 나오는 것이고요 요거는 MIT 앱 인벤터 릴리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치를 하시면은 저와 같이 요 앱이 하나가 나오고요 요거를 실행을 하시면은 요렇게 하나 앱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것을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요거 했던 곳으로 가서 이 연결을 클릭을 할 겁니다 연결요 연결을 할 것이고요 자 연결을 하고 단지 AI 컴포넌어라고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바코드를 찍을 수가 없죠 여기다가 바코드 화면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그 안드로이드 앱 안드로이드 모바일을 폰을 가지고 있으면 바코드를 찍으면 편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제가 요 문자열을 찍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M 이렇게 QM B I V Y 바코드를 찍어도 요 그 문자열이 여기 이렇게 입력되는 것이 이제 바코드예요 이렇게 바코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Connect with Code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있으면은 동일하게 요 컴퓨터하고 와이파이가 동일한 곳에 접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야 연결이 됩니다 와이파이가요 같은 대역 쪽이에요 그래서 요 에뮬레이터는 같은 대역이기 때문에 Connect, Code with Connect 라고 하시면은 이걸 클릭하시면 얘가 이제 사라지죠 얘가 사라지면서 이제 뭔가 작업이 되죠 그 다음에 요것이 다 작업이 되고 난 뒤에 이 화면이 이제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은 됩니다 접속이 되면은 요런 화면이 뜹니다 아까 저희들이 제작했던 그 앱 UI죠 그러면 요 코딩들이 정상적으로 한번 닥도인이 되는가 볼까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빨간색으로 바뀌고 노란색으로 바뀌면은 파란색으로 바뀌면은 요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안드로이드 앱을 하나를 제작을 한 겁니다 코딩 없이 블록 코딩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제작을 한 것이고요 혹시 연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연결해서 다시 연결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AI 컴퍼니를 다시 클릭해서 아까 코드를 다시 넣어주시면은 됩니다 가끔씩 오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임시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요거를 앱을 실질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여기다가 아예 여러분들 실제 폰이나 여기에 설치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빌드에 있죠 이 빌드에서 apk 파일을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qr 코드가 만약 실제 폰 있으면 qr 코드 제공하시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요거를 이쪽에다가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게 이제 빌드가 됩니다 요 앱 이것을 요 우리가 블록 코딩 한 것도 이것이 이제 구글하고 MIT와 같이 제작이 된 거잖아요 된 서비스인데 그래서 적절하게 안드로이드 앱에 맞게 정말로 코딩 형태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코딩을 하지 않았는데 이 apk 파일은 코딩 된 것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아래처럼 아래처럼 테스트 앱 여러분들 이름을 지었던 이 앱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쪽 다운로드 됐던 것으로 경로로 한번 가보셔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테스트 앱 다운로드 경로에 나오고요 요것을 설치할 때는 그냥 이렇게 녹스에다가 긁어 이렇게 놓아 주시면은 놓아 주시면은 설치가 됩니다 설치를 시작합니다 라고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아이콘도 마음대로 여러분들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이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접속할 필요 없이 이제 어디서든 여러분들 들고 다니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을 만들었다 어떤 앱들을 제작을 했다 그럼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아까 요거 똑같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버튼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레이아웃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배경색을 이런 바꾸는 요 앱을 하나 제작을 해봤습니다